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학과 수채쌤입니다. 열린학원 수학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교화고 2학년 수학원 이거나와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화고 12일차입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주고 함수값을 찾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주어진 점의 자표를 각각 여기다가 대입해서 얘랑 관련된 식을 또 유도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유사문항으로 가볼까요? 자 유사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이 충분히 해주시면 다음 문제에 어떤 식으로 변형되더라도 여러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자 모두 한 번씩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해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주어진 조건을 지수함수식에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식을 찾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하라는 값까지 찾아 놓는 거죠. 여기에서 이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두 개를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지수의 2분의 1제곱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답은 어렵지 않게 누트 35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꼭 한 번씩 연습을 하시고 그래프를 보시고 점을 대입하는 거 그리고 또는 식을 보시고 대입하는 거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상한 예상문제 기대되시죠?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자 선생님이 예상한 예상문제입니다. 사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매우 자주 출제되고 내신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문제를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모두 다 되어 있는 경우에 얘네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함수값이 이렇게 따라갔을 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서 a, b, c 값을 모두 찾아주시는 건데요. 얘를 가만히 보시면 이 지수함수가 y축과 만나는 거에서 시작이 a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되겠어요? 0, 1이니까 1이 되겠죠? 0 넣었을 때 1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면 여기가 1이었는데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 직선하고 만나고 있죠. 아 얘의 직선이 y는 x였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y 값과 x 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b도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b는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b 1을 넣고 c 값을 찾은 거죠. 그러면 눈치 채셨죠?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3이 되겠죠? 여러분 c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에 x 값은 얼마 되겠어요? x랑 y랑 똑같으니까 역시 3이 되겠죠? 그러면 d 값은 d 값은 이쪽이 있지만 사실상 y랑 x랑 같기 때문에 이 녀석에 3을 넣었을 때 y 값이 d 값이에요. 여러분 결국 여기다 3을 넣으면 d 값은 3의 세제곱 27이다. 그래서 이 4개의 값을 모두 다 더한 것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상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와 같이 그래프의 어떤 값을 가지고 하나씩 함수값들을 찾아가는 것 특히 y는 x라는 그래프와 같이 나왔을 때 찾는 것 여러분 꼭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하고 이거나와 열린학원의 수채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